자 문제 1 DB 구축 풀어 보도록 하죠 첫번째 학생 및 학과별 시간표 배정을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는데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시간표 테이블을 완성을 해라 디자인복을 열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과목 코드와 분반 필드를 기본키로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강의 시간 필드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시간이라는 값 이건 기본값 여기 보면 새 레코드를 만들 때 이 필드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값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시간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분반 이 필드에 대해서 영문자가 입력이 된다 영문자가 입력이 된다 해당 필드에 데이터가 입력될 때 자동적으로 영문 입력 상태로 변환되도록 할 때는 우리 여기 이 IME모드라는 것을 0 숫자 반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분반 필드에서 A부터 E까지만 입력되도록 강제하는 규정 이것은 유효성 검사 규칙이고요 OR을 해도 되겠고 그냥 포함한다 인 해서 집어넣어주면 되죠 자 텍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다운뼈 속에 텍스트를 집어넣어주도록 합니다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E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역시 또 분반 필드에 대해서 A부터 E 이외의 값이 입력이 되면 데이트 입력 오류 이것은 유효성 검사 체크 이 규칙에 맞지 않을 때 오류가 날 때 어긋날 때 이렇게 입력하는 메시지죠 여기에서 데이터 입력 오류 입력 오류라고 하고 느낌표까지 딱 집어넣어 줘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얘를 닫고 이제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시간표 언더바 ADD 테이블의 데이터를 시간표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추가 쿼리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insert into 자 그러면 만들기에 가면 쿼리 디자인이 있고요 추가될 소스가 되는 애를 추가를 해야 된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추가 쿼리 눌러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추가가 될 테이블을 지정해주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음 자 여기서 학점 필드는 추가 대상에서 제외시키시오 라고 했고요 나머지 뭐 어떤 다른 조건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집어 넣어 주면 되겠네요 과목 코드 분반 학생 코드 강의 요일 강의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학점만 빼주면 되겠죠 자 이 쿼리 이름은 시간표 추가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표 테이블의 이것은 관계 만드는 것이니까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 탭을 클릭을 하고요 테이블 표시 자 우선 시간표 테이블이 필요하고 시간표 테이블의 학생 코드 필드는 학생 테이블에 학생 테이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참조하며 시간표 테이블의 과목 코드 필드는 수강 과목 테이블을 참조한다 자 시간표가 가운데로 오고 이런 형태로 배치를 해주고 하면 되겠죠 자 우선 시간표 테이블의 학생 코드 필드는 학생 테이블의 학생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가져다 주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시 사항들 테이블 가리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의 학생 코드 및 수강 과목, 그것은 뒤쪽에 관계를 맺을 것이고요 수강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가 변경, 그러니까 학생 코드가 변경이 되면 이를 참조하는 시간표 테이블의 학생 코드도 따라서 변경이 되도록 관련 필드를 모두 업데이트 하도록 해라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강 과목의 이것은 일단 여기까지 만들고요 뒤쪽에 관련된 관계 부분이죠 지금은 이제 시간표 테이블과 학생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문제로 돌아가서 자 시간표 테이블의 여기 과목 코드 필드는 수강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이렇게 가져다 두고요 역시 얘도 아래쪽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체크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 사항에 의해서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처리를 해줘야 되고 자 세 번째 지시 사항을 보아야 되겠네요 수강 과목의 테이블의 특정 레코드 여기서 관계를 맺은 필드는 과목 코드 필드니까 특정 레코드라는 것은 과목 코드 필드에 있는 레코드가 되겠죠 특정 레코드가 삭제가 되면 이를 참조하는 시간별 테이블에 해당 레코드 테이블에 해당 레코드라는 것은 역시 과목 코드 필드에 있는 레코드가 되겠네요 따라서 삭제가 되도록 관련 레코드를 모두 삭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두 번째 문제죠 문제 2 큰 2번 입력 및 수준 기능 구현의 첫 번째 문제 수강 과목별 학점과 시간수 내역 등을 입력하는 배치 입력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여기 다음 작업을 수행하시오 가장 적절한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래서 얘 속성을 열어야 되겠죠 속성을 열어서 보면 지금 레코드 원본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금 수강 과목 코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수강 과목 테이블 수강 과목 테이블 해주면 되겠죠 얘는 추가하는 것이 없고 수강 과목 테이블을 여기 다 필드를 가지고 있는 애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면과 같이 레코드 선택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레코드 선택기가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레코드 선택기 부분을 아니요로 지정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림의 기본 보기 속성을 보면 데이터가 폼이 허락하는 만큼 충분히 나타나 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연속 폼의 형태 단일 폼의 형태로 지금 나타나 있나요 화면과 같이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을 해라 자 우선 폼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런 상태로 나타나 있는데요 밑에 배치 상세로 나와 있는 것은 큰 문제 2번에 2번 이제 하위 폼이 들어갈 것이고 하위 폼이 연속 폼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것이고 여기 이 부분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배치 입력 폼의 이 부분은 연속 폼의 형태가 아니죠 구분할 수 있죠 아래쪽에 지금 하위 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보기가 단일 폼으로 되어야 된다 라는 것 하위 폼이 연속 폼으로 나타나 있어서 좀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그림을 보고 잘 구분을 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본문의 윗부분에 문제 1에 4번입니다 큰 문제 2번에 1에 4번 본문의 윗부분에 본문의 윗부분 여기 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수강광역별 배치 내역 입력 폼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레이블 컨트롤을 추가해줘라 자 그러면 레이블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적당히 해주면 되겠죠 수강과목별 배치 내역 입력 폼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 이 레이블의 이름을 엘 대시 제목이죠 엘 대시 제목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글꼴의 크기를 16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다른 것은 없고요 그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폼의 레코드를 추구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이제 폼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옮기도록 하고요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없도록 그러면 여기 쭉 내리다 보면 여기 삭제 가능 그 다음에 추가 가능 레코드를 삭제할 수 있습니까 추가 가능 추가할 수 있습니까 얘를 다 아니요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문제 2번에 2번 앞의 화면과 같이 그러면 다시 배치 입력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입력 폼에 과별 배치도 폼을 하위 폼으로 지정해서 관련 정보가 나타나도록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위 폼을 선택해서 여기 이렇게 집어 넣어 주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과별 배치도라는 폼을 사용하라고 했고요 과목 코드 기준으로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배치 상세로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폼 보기를 보게 되면 미리 보기 그림과 다르지 않죠 동일하게 나오니까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도록 하구요 자 닫을 게 아니라 다시 또 배치 입력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다음과 같은 배치 입력 폼의 닫기 cmd 닫기 예죠 이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폼을 닫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즈를 만들어라 온 클릭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즈를 만들어주면 되고 두 커맨드 개체를 이용해서 자 폼을 닫는 것은 무엇으로 하면 되요 클로즈 메소드 이용하면 되죠 현재 창을 닫는 클로즈 메소드 액 폼 폼을 닫으니까 그냥 보통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폼의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되죠 지금 문제에서 현재 폼이 뭐예요 배치내역 폼이었죠 배치 입력이었나 배치 입력이네요 배치 입력 폼을 닫아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폼의 변경 내용이 있으면 사용자 확인 없이 무조건 저장하고 개체를 닫도록 할 것 그러니까 이제 폼의 변경 내용이 있더라도 사용자 확인 없이 그냥 창을 닫을 때 우리 보통 변경 내용이 있으면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묻잖아요 그죠 이런 거 없이 변경 내용이 있어도 그냥 무조건 저장하고 개체를 닫도록 할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액 세이브 예스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됐죠 얘는 뭐 그냥 닫는 것이고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변경 내용이 있다 저장할 거냐 묻는 것이고 얘는 그냥 무조건 저장해 버리는 거고 이렇게 저리 해 주면 되겠네요 세이브 예스 다른 것은 이제 손 될 필요 없죠 뭐 다른 조건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 주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 큰 큰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첫 번째 다음에 지지사항과 화면 참조에서 학생 배치 보고서 완성해라 학생 배치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완성을 하면 되겠죠 보고서 머릿글에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이 제목은 매 페이지의 윗부분에 나타나도록 그럼 얘를 페이지 머릿글 쪽으로 옮겨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옮겨 주면 되죠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 주도록 하구요 아 그 다음에 학생 코드 머릿글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어 설정하시오 학생 코드 이 머릿글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서 설정하시오 지금은 나타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속성 시트 눌러보면 아 지금 얘가 그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 보면 어 표시라는 속성이 있을 거에요 그것이 지금 아니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예로 해주면 아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음 화면에 나타나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 본문에 본문 영역에 txt 순번 얘는 해당 학생의 할당된 과목에 자 지금 그 학생 코드별로 그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해당 학생에 대한 할당된 과목에 일련번호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련번호가 되도록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럴 땐 항상 우리가 해 왔죠 컨트롤 원본을 런닝을 해주고요 누적합계를 그룹화가 되어 있죠 여기 학생 코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코드별로 순번으로 일련번호 형식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 코드바닥글에 txt 총강좌 학생 코드바닥글에 txt 총강좌와 txt 총시간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강좌의 개수 개수는 카운트 함수 사용하면 되겠고 그러면 컨트롤 원본을 는 카운트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xt 총시간 는 컨트롤 원본을 시간수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non-sum 시간수 필드에 대해서 합계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 있구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페이지를 표시하도록 전체 페이지 수가 4이고 현재 페이지가 1이면 1 띄우고 그 다음에 4선 띄우고 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은 현재 페이지니까 페이지 4는 전체 페이지니까 페이지즈 이런 형태로 컨트롤 원본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현재 페이지가 먼저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이렇게 한 칸씩 띄워 줘야 되겠죠 전체 페이지 페이지즈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확인 눌러 주도록 하구요 자 이렇게 하면 됐네요 그러면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학생 검색 폼에 학생 검색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학생 검색 폼에 학생 검색인데요 cmd 검색 다음과 같은 조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 19에 학생 명을 입력 받는 txt 찾기 컨트롤에 여기에다가 학생 명 일부 글자를 입력을 하고 학생 검색을 클릭하면 여기에 일부 입력한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레코드를 찾아 표시해라 필터 속성과 필터 온 속성 그래서 뭐 얘도 이렇게 주어졌구요 자 어쨌든 학생 검색 cmd 검색을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벤트 프로 시즈로 작성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는 현재 폼을 의미하는 현재 개체를 의미하는 미점 필터 속성이니까 는 로 처리해 주고요 학생 명 필드와 학생 명 필드와 txt 찾기 컨트롤이 같은 경우인데 여기서 그냥 같으면 안 되고 일부를 입력했을 때도 포함된 레코드를 찾아라 포함된 레코드를 찾을 때는 우리 원래는 는 하고 txt 이게 대문자네요 txt 찾기 이렇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포함된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는 이 아니고 like 로 해야 되고 like 로 하게 되면 포함된 것은 앞뒤에 전부다 그렇죠 이렇게 asterisk 처리를 해 줘야 되죠 알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떤 글자가 들어갈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 뒤로 별 표시를 해 준다는 거 포함된 것 찾을 때 앞에서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컨트롤을 하기 전에 학생명이 어차피 또 우리가 그 텍스트 데이트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작은 따옴표로 컨트롤을 둘러싸야 되겠죠 이거 자체가 다 컨트롤이죠 컨트롤에 입력되는 데이트죠 그래서 이렇게 해 주고요 자 이제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큰 따옴표로 다 둘러싸고요 이제 end로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필드에 쓰니까 항상 필터 오 는 트루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닫고 같은 폼은 아니죠 네 저장해 주고 그 다음에 세번째 학생별 배치 검색 폼의 학생별 배치 검색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여기 내보내기 cmd 자료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별 배치 검색 폼의 자료를 다음과 같이 외부 파일 형태로 내보내는 명령 버튼을 매크로로 구현하시오 매크로를 구현할 때는 항상 만들기 위해서 매크로를 눌러서 export with formatting 이라는 매크로 함수를 이용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 주도록 하구요 폼을 지금 그 학생별 배치 검색 폼의 자료라고 했기 때문에 개체 위험은 폼이 되구요 학생별 배치 검색 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출력 형식은 엑셀 통합 문서 xlsx 형식이라고 했죠 일반적인 엑셀 통합 형식 그 다음에 출력 파일은 c 드라이브 밑에 경로를 여기 다 지정을 해 줘야 되요 경로 표시자 까지 다 입력을 해 줘야 되구요 학생별 강의 배치 b.xlsx 이렇게 확장자 까지 또 출력 형식을 이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지정을 해 주도록 합니다 자 닫구요 얘를 누르고 이 매크로 이름을 내보내기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내보내기 우리가 만들었던 매크로를 지정해 주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첫 번째 학생 코드별로 배정된 과목 수를 조회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구요 쿼리 디자인 시간표 테이블을 이용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해 주고요 쿼리 결과 필드들은 화면과 같이 학생 코드와 그 다음에 학생 코드와 과목 수라는 것이 있는데 과목 코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얘를 과목 수 이렇게 해 주고 학생 코드별로 배정된 과목 수를 조회하는 과목 수라는 것이 개수니까 요약 눌러서 얘를 개수로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구요 그렇죠 특별히 다른 조건이 주어진 것은 없네요 얘를 눌러서 쿼리의 이름은 학생별 강좌수 이렇게 그룹 파일을 했으니까 학생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이번에는 강의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과목을 조회하는 쿼리 쿼리 수강 과목과 시간표 태블리 이용해라 쿼리의 결과들은 화면과 같이 나오도록 설정을 해라 그 다음에 자 일단 화면과 같이 나오도록 설정을 하기 위해서 쿼리의 결과는 수강 과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리를 해라 수강 과목에 하나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얘가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야 되겠고 수강 과목이 지금 그 다음에 학점 들어가 줘야 되구요 미리 보기 그림대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의 시간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구요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실행시켜서 보면 미리 보기 그림에 레코드가 4개고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죠 그루핑도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구요 그루핑이 아니라 문제에서 이걸 놓쳤네요 강의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과목이라고 했네요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나타나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의 시간을 또 어떻게 알아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강의 시간 필드의 내용이 뭐 4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앞에 숫자가 있고 뒤에 시간이라고 글자가 있네요 그러면 왼쪽에 첫 번째 글자가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간단하네요 자 어떻게 해요 left 함수로 강의 시간 필드에 왼쪽 첫 번째 글자를 뽑아내 그죠 뽑아낸 그게 조건에서 그거나 같다 3 이렇게 처리해 버리면 되죠 3시간 이상인 경우 그럼 얘가 얘가 아까 보니까 얘를 과목명으로 하면 되겠네요 과목명으로 Elias 별명 처리해 주고요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 자 미리보기 그림과 동일하게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잡고 얘를 눌러서 이것의 이름은 수면 과목 졸리는 과목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검색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이 폼에서 창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얘를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용자 온클릭 이벤트 프로세지를 만들어 주고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해라 창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cmd 닫기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 메세지 박스 msg 박스 얘를 클릭한 경우만 vb yes 인 경우만 처리를 해라 그러면 cmd 닫기 클릭할 때 일어난 일 변수 하나 둬야 되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yes를 선택할지 no를 선택할지 모르니까 여기 이제 사용자가 yes를 선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A라는 변수에는 msgbox에 prompt는 지금 form을 닫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음표도 있죠.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 부분이 앞에 물음표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바로 vb question vb question에다가 그 다음에 예 아니요 취소 vb yes, no, cancel 까지 다 들어가 있는 버튼이구요. 그 다음에 타이틀 제목 표시도 있죠. 지금 form 닫기 확인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form 닫기 확인 됐죠. 띄워쓰기까지 이렇게 해서 메세지 박스를 완료해 주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메세지 박스에서 vb s 가 된다면 vb s 가 된다면 vb s 가 된다면 t 된다면 do command의 close 메소드를 이용해서 창을 전화 주고 학생검사 불금이 종료되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었을까 이 부분은 종결해주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닫고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면 되겠습니다.